엄마는 너 기다리다 자. 너 걱정하다 잠들었어? 우리는 너 결혼 생각 없는 놈인지 꿈에도 모르고 아이 여자다 찾아내는 과정으로 생각해서 별 말 안 하고 맡겨뒀었던 건데 결론만 말하면 엄마는 너 아주 몹쓸 놈이래. 너랑 똑같이 결혼 따윈 필요 없다 그런 여자들만 만났던 거 아니면 말이야. 원한 산 여자 없어요 아빠. 엄마가 결정적으로 한마디 하던데? 아무데서나 바지 벗는 남자는 걸레라고? 저 씻고 자예요. 엄마가 모른 척해도 다 알아 성기야. 아무데서나 안 그래요 아빠. 결혼할 사람이래지. 21세기예요. 그게 말이다 얘. 아 아빠 아무튼 지금까지 책임지려고 집에 쫓아온 여자 없잖아요. 그래 애썼다. 그런데 언제쯤으로 생각하면 되냐? 아 참 아빠. 알았어 알았어. 그런데 너. 저한테 뭘 원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아빠. 하루 열 통 넘게 문자를 받고 있는데 까먹을래야 까먹을 수가 없어요. 됐어 됐어 됐어. 큰삼촌 작은삼촌 아빠 문자 공세 멈춰주세요. 짜증나요. 알았어 알았어. 삼촌들하고 의논해 볼게.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